자 오늘 꼴랑 4명 나와서 허른님 도전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비가 와서 못 타고 아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왼쪽 왼쪽 여기로 가도 이제 가 가 아깝습니다 여기로 좀 들어오시고 길이 생겼어요 이제 아 그쪽 말고요 그쪽 말고요 같이 걸려서 그렇게 하면은 네 자 심심이 좀 전에 발짝 오 잘 올라와 자 어디 가는거야 아 좋아요 그렇죠 이 미션은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빠르죠 어 아 아 아 괜찮아 아 아 아 왼쪽으로 붙어서 와야 돼 그래야 벽기가 쉬워 이제 가면 됐어 지금 페달을 밤때 찍어야 되는데 페달을 자꾸 차 밤때 찍어나거나 자 오늘 백마가 촬영을 하고 1%가 탑니다 오! 아 여기 좀 낮다 2단은 또 저기 조금 힘드네 여기서 좀 더 일어나면 몸이 안 들어서 잔다 힘들어서 일해 아이씨 잘 안되지요? 좋았어 좋았어 됐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이씨 어디로 들어갔어? 아무데나 갔어 아무데나 아무데로 가는거 그냥 그때 정확한 길을 찾았었거든 안되네요 아이씨 멘트 이씨 멘트 톡 아이씨 멘트 아이씨 멘트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어디로가 어디로가 누가 나왔어 자 오늘은 복수 파는 날에 복수 파는 날 왜 저리로가죠 예습과 복숲을 철저히 해야 되요 오늘은 복숲의 날 지난번에 성공했다고 안하면 안 돼요 또 그 다음부터는 화려한 패션의 백만이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고 알리를 사랑하시는 분 어 한방인가요 어 이소수군은 왜 이러죠 헐 사실 이게 백만님이 한방이 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한 건 했습니다 하루님 하루님 한 번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항상 되지는 않더라고요 복숲의 날 복숲 아 이게 호핑으로 살짝 돌려줘야 되는데 한 템폴 죽이고 천천히 꺾어가게 되요 잘 꺾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너무 많이 올라갔죠 뭐죠 어떻게 꺾을겁니까 오 필살기는 있어요 그래도 오 이거를 살리나요 아 대박인데 이거 살렸으면 사장님 한 템폴 죽이고 천천히 가요령이에요 잘 들어왔어요 또 거기 걸렸네 하하 아 아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좋아요 괜찮아요 예 됐어 됐어 아이구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엠티비기에는 우울한 소식이 있어요 좋아 좋아 아이고 평소에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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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름 필살기가 있어요 아이씨 이게 바로 복습의 중요성이에요 전에 성공했다고 그 미션 다시도 안 추다 보면은 다음에 오면 할 수가 없는거에요 복습의 날입니다 나름 필살기 또 들어갑니다 나름 필살기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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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좋죠 오 꺾었어요 꺾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번엔 됐어요 어렵게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단 앞바퀴 잘 보냈구요 천천히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안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테뿐 비겼다가 다시 한번 비올라서 한테뿐 더 한번 됐어요 살려요 살려요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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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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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래서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우시쿠스 우시쿠스 오늘도 복습입니다 백만님 성공 경험 두 번인가 있구요 파요 이게 복습을 안하면 피와 팍팍 나는구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백만님 감 잡고 올라 근데 뒤집을 잘못했어 아니 아니 다시 내로 안웃고 왜 이렇게 왜 웃기고 싶습니까 웃음을 겁나 주네요 웃음을 하루님 오늘 뭔가 안풀린댑니다 속도 레이덱 선수 여기서부터는 백만님 아 동작 좋아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좋아요 방탄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두건을 하네요 잘 들어갔는데 조금 왼쪽으로 빠졌어요 징징구리님은 쉽게 할 걸로 예상해요 징징구리님 자 그 뒷바퀴가 다 왔죠 좋아요 좋아요 깔끔한 동작이 있어요 상당히 깔끔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우리처럼만 타면 등산객에게 이게 무슨 방해가 됩니까 오히려 권장해야 돼요 우리는 등산객한테 방해 1도 안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밟아요 서요 아 좋았는데 mtv 기술은 과학이에요 bb측에 중심을 잘 걸고 속도 아 너무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너무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속도를 못내면 좋아요 그렇죠 이 동작인데 사실은 잘 못들어갔어요 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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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패머리 한번만 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건데 이게 남장뇌들 둘은 성공하고 여성불러져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오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살려 눌러. 아이고 아까워라. 세세 거의. 야 이번 건 진짜 아깝습니다. 세전에 조금만 더 갔으면 돼. 지금 경기장을 혼자 독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 죽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까운 순가들이 계속 넘치네. 자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또 잘 들어왔고요. 그렇지요. 밟아요. 코너링 종작은 좋아요. 이번에는 잘못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잘못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다시 다시 한번 더. 다녀는 풀렸어. 몸이 붙였다. 몸이 안. 됐어. 몸이 지금. 자. 오. 왜 났네요 같이. 아아. 아아. 오이씨. 부셔. 부셔. 아이고. 으왕. 으악. 안 돼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우어. 됐어. 된거야. 충분해. 됐다. 됐어. 100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어. 오 좋아. 가봤어. 가봤어 보니까. 좋아. 아... 좋았는데. 됐어. 자신 있게 말거에요. 100만 선수! 좋다. 이번엔 동작은 좋았는데. 됐어. 아까랑은 다르잖아. 좋아요. 아... 일단 하나는 부드럽게 올라갔는데. 됐다. 아우 좋다. 계속 이어서 갔으면 되는데. 그 다음정을 또 해야지 바로. 이게... 앞에 턱 올라가고 그 뒤턱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거에요. 자... 연속 동작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앞에꺼는 이제 잘 올라가세요. 연속이 쉽지가 않죠. 남정내들은 안하고. 여섯개의 엄마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소나무 봤어. 좋아요. 좋아요. 아... 연속 동작만 있으면 되는건데.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끝까지. 으 으 으 으